뜻밖의 계절 이마운 저 시공사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해? 넌 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는데? 반윤아는 새벽과 저녁 아르바이트로 학교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을 한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다 어느 날 반에서 왕따로 통하는 지나루가 유난히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와 친구가 되자는 제안을 한다 유나는 1초의 고민도 없이 거절하고 나루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선다 며칠 뒤 복도에서 지나루와 한 여자아이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곧 나루를 향해 좀 꺼져라 기생충이야 라는 거친 말이 들려온다 그 후 나루는 수업에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로 사라져버리는데 지금까지 없던 솔직한 언어와 독특한 시선 25세 작가가 그려낸 새로운 감성의 한국 소설 1장 선택사항 4교시가 끝날 때까지 나는 기절한 듯 잤다 중간중간 담당 과목 선생들이 깨울 때도 있었지만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잤다 그럴 때마다 주위 애들이 내 몸을 흔들었다 내 의식은 현실과 꿈 사이를 이리저리 배회했는데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내 의식이 또렷하게 현실로 돌아온 건 점심시간대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교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3분단 맨 앞자리에 모여있는 여자애들 몇 명과 4분단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애가 전부였다 나는 숨을 길게 내뱉고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자리에 모여있던 애들 중 한 아이가 맨 뒤에 혼자 있는 여자애에게 살갑게 말했다 같이 먹자고 권하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나도 교실을 빠져나와 1층에 있는 급식실로 내려갔다 나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교실로 올라오자마자 엎드렸다 5교시부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야만 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잠을 깨우지 않는 선생이 들어와 5교시 내내 푹 잘 수 있었다 6교시 특활 시간에는 담임이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자리를 바꾸겠다고 했다 어차피 좁은 교실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었는데도 반 애들은 상당히 좋아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들은 자리를 어떻게 바꿀지 상의하다가 늘 똑같은 제비뽑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 아이가 담임을 도와 준비를 끝내자 이번에는 통을 몇 분단부터 돌릴지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각 분단의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를 했다 지루한 가위바위보가 끝나고 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속한 분단은 세 번째였다 모두가 흥미진진한 얼굴로 통이 돌아가는 걸 지켜봤다 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몇 개 떠 있었다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 통이 내 책상 위로 왔다 나는 접힌 종이를 하나 뽑았다 번호를 확인하니 자리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 칸 뒤로 가면 끝이었다 제비뽑기가 끝나자 담임은 교체된 자리로 조용히 이동하라고 했다 하지만 애들은 요란 법석을 떨며 자리를 옮겼다 책상을 마구잡이로 밀면서 다른 책상과 부딪히게 만드는 애들도 있었고 비키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애들도 있었다 자리가 거의 정리됐을 때쯤 나는 책상을 조금 뒤로 밀어 이동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엎드리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내자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려 뇌짝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까 혼자 있던 여자애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던 아이였다 나는 고개를 반쯤 끄덕이고 다시 엎드리려고 했다 같은 반 된 지 한 3개월 됐는데 너랑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 그치?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 이름은 알지? 몰라? 진짜 몰라?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반 친구 이름을 몰라? 왜 알아야 하는데? 어? 나는 숨을 내뱉고 엎드렸다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게 귀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자야 했다 실교시가 끝나고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누가 내 팔을 잡았다 고개를 돌리니 뇌짝이 서 있었다 나는 피곤한 얼굴로 그 아이를 쳐다봤다 아까 말을 왜 그렇게 해? 무슨 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런데 왜 그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내 선택 사항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정수기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행히 그 애는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를 갔다 지금 내 나이로는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내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성관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나는 편의점 조끼를 단정하게 입고 카운터에 앉아 손님이 오게 됐다 책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었다 시급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했다 손님이 들어오면 잠시 책을 덮고 나가면 다시 읽었다 이곳은 다른 편의점보다 꽤 넓었는데 카운터 앞쪽에는 거의 식당처럼 테이블 3개가 놓여 있었다 편의점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별하게 힘든 일이 없었다 돈 계산을 하고 사람들이 헤집어 놓은 물품을 다시 정리하고 가끔 물건이 들어오면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면 됐다 그리고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정리 외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없었다 두 시간 사이에 손님이 몇 명 들어왔다 과자를 사기도 했고 컵라면을 먹기도 했고 담배를 사기도 했다 시계는 똑딱 소리를 내며 계속 움직였고 시계의 움직임에 따라 밖이 어두워졌다 카운터 옆이 커다란 유리창이었기 때문에 밖이 훤히 보였다 가끔 책을 읽다가 머리가 아파지면 밖을 바라봤다 특별한 풍경이 있진 않았다 그저 도로와 신호등 뿐이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인사를 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손님을 보니 나와 같은 학교의 교복이었다 혹시나 아는 얼굴일까 싶어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다 보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계산할 때 봐야 했기 때문에 더 신경은 쓰지 않았다 부스럭거리는 포장 비닐 소리가 들리면서 카운터 위에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가 놓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 손님의 얼굴을 확인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끝까지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여자애였다 말끔한 구릿빛 피부에 볼살이 조금 있었지만 통통해 보이지는 않았다 계산을 끝내자마자 그 아이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날 아는지 모르는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될 건 없었다 나는 덮었던 책을 다시 펼쳤다 조용하던 편의점에 샌드위치 씹는 소리와 비닐 포장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퍼졌다 구릿빛 아이는 꽤 오랫동안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나도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의자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창밖을 봤다 나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빨리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폐기물을 모아놓는 통으로 갔다 내가 일어나자 그 아이는 잠깐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두 개와 컵라면 하나를 먹었다 10분도 안 되어 음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치웠다 카운터에 다시 앉자마자 그 아이가 보였다 아직도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공간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든 내겐 손님이 되었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손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그저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그 아이가 희미한 의자 소리를 내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뭐가 필요하냐는 얼굴로 손님을 쳐다봤다 같은 반이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고등학생은 편의점에서 일 못하지 않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인지 호기심을 위한 질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렇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내일 수행평가 같이 할래? 나는 무덤덤한 얼굴로 그 아이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체육 수행평가가 있는 날이었다 여자와 남자가 짝을 잃어 손을 잡고 축구를 해야 했다 나도 같이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필요는 없었다 정말?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꽤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분명 남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고 먼저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가올 부류의 아이였다 그런데 왜 교실에서 혼자 있었던 걸까? 나는 편의점 창 밖으로 사라져 가는 그 아이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혹시나 편의점에 왔던 아이 때문에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나는 반으로 들어가자마자 교실 안을 훑어봤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자리에 앉자 내 짝이 썩 좋지 않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엎드렸다 엎드리자마자 평소처럼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만큼 잤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엎드린 채로 눈을 뜨고 내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다가 고개를 들었다 짝이 나를 깨우고 있었다 영어 숙제 지금 반장한테 내면 돼 반장이 누군데? 나다 나는 가방에서 얇은 영어 공책을 꺼내 짝에게 넘겼다 짝은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공책을 받았다 일어난 김에 물을 서너 잔 마시고 복도를 걸었다 꽤 많은 애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모퉁이 쪽으로 도는데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와 부딪혔다 그다지 강한 충격이 아니라서 나는 그저 앞을 보았다 바닥에 공책이 흩뿌려져 있었고 한 여자애가 넘어져 있었다 가까이 있던 반장이 다가와 넘어진 애를 일으켜 세웠다 넘어진 애는 내게 사과하면서 공책을 주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려고 걸음을 뗐다 뭐해? 같이 안 주워줘?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반장이 나를 향해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을 떠나서 너랑 부딪혀서 넘어졌잖아 같이 주워주지는 않아도 괜찮은지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뭐? 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매번 이렇게 적대적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한 적 없어 특별하게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반장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한 번 더 말했다 내 선택 사항인 거야 누구한테 관심이 있든 없든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나도 너 같은 애한테 관심 없어 반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로 걸어갔다 4교시 체육 시간이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뛰고 줄을 서자 체육 선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생은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짝축구를 한다고 했다 모두가 자기 짝을 찾아 줄을 맞추기 시작했다 나도 내 수행평가 짝을 찾으려는데 어느새 그 애가 내 옆에 와 있었다 최대한 균형을 맞춰 세 팀이 만들어졌다 한 팀은 이미 이겼다며 환호를 했고 내가 속한 팀은 벌써 좌절하고 있었다 나는 B팀이었는데 먼저 A팀과 B팀이 경기를 했다 축구공을 중앙에 두고 팀 주장은 아이들에게 각자 서 있을 포지션을 설명했다 월드컵 경기를 연상케 할 만큼 심각해 보였다 나는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내 수행평가 짝이 말했다 질 거야 딱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왜? 그냥 내가 있는 팀이잖아 뭔 소리야 내가 있으면 져 항상 그래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예언이었는지 예상이었는지 운이었는지 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패했다 아마도 이 일로 이 아이의 생각이 조금 더 견고하게 굳었을 것이다 체육시간이 끝나자마자 다들 교실로 올라가는 대신 급식실로 뛰어갔다 나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귀찮아 바로 급식실로 가 줄을 섰다 수행평가 짝은 어쩐 일인지 나를 계속 따라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콩나물국 포크커틀릿 시금치 무침 과일 샐러드 김치가 나왔다 급식실 안은 반 애들 외에 사람이 없어 한산했다 나는 입구 바로 앞에 앉았다 같은 반 남자애들이 내 주변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내 주변에 앉자 나를 따라오던 애는 길을 잃은 것처럼 우왕좌왕 하다가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다 나는 2초간 그 애를 보다가 다시 급식을 먹었다 반 남자애들은 반 남자애들은 방금 했던 축구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얘기했다 나는 잠깐 동안 이곳에 앉은 걸 후회하다가 최대한 빨리 식판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남자애들이 나를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급식실에서 나와 양치를 하고 곧바로 자리에 엎드려 7교시까지 깨지 않고 잠을 잤다 과거 중학교에 들어오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분명 반 애들이 어느 정도 친해졌음에도 담임은 이번 시간에 조별로 조원들이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한 뒤 담임이 지정한 조원 두 명이 나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담임의 말에 따라 책상을 조 대형으로 옮겼다 나는 같은 조에 있는 애들을 한번 훑어봤다 남자 세 명과 여자 두 명이었는데 훑어본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이름을 아는 애가 한 사람도 없었다 내 이름을 아는 애도 아마 없었을 터였다 조대형으로 자리를 바꾸자 몇 명은 약간의 불만을 표출했지만 대부분은 같은 조가 된 애들의 얼굴을 보며 서로 웃어댔다 한 명씩 5분 정도 질문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해서 발표할까 얼마 전 전학을 온 여자애였다 전학을 왔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적응 속도가 빨라서 이젠 나보다 학교와 학교 애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 애들은 모두 그 말에 따랐고 옆에 있던 아이가 그 말을 받았다 그럼 너 먼저 해 그래 나는 잠깐 동안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결국 나는 이 아이에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인 것은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많다는 거였다 한 남자애가 하라니까 한다는 얼굴로 먼저 질문을 던졌다 취미가 뭐야? 책 읽는 거 좋아해 그 대답에는 더 궁금한 게 없는지 바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처음엔 맞이 못한 것처럼 질문하던 남자애들이 이젠 경쟁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질문의 종류는 성격, 꿈, 특기, 좋아하는 과목, 혈액형 등이었다 전학 온 아이는 그 모든 질문에 똑바로 대답했지만 이전 학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얼버무리며 넘어갔다 나에게는 굉장히 따분한 시간이었다 빨리 5분이 지나고 또다시 5분이 지나 이 시간이 완전히 끝나길 기다렸다 그 아이의 차례가 끝나자 수다지던 질문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나온 질문들도 전과 비슷했다 꿈이 뭐냐는 질문에 한 남자애는 그렇게 대답하면 멋있어 보이기라도 한다는 듯이 아직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반복되는 레포터리가 지겨워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됐다 누구 하나 질문을 꺼내지 않아 잠깐 동안 정적이 왔다 남자애들은 날 공격적으로 쳐다보거나 옆 사람과 떠돌었다 잠시 후 꿈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남자애가 말했다 괜히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혼나니까 몇 개라도 적어놓자 취미가 뭐야? 없어 네가 그렇지 라는 눈으로 그 남자애가 나를 쳐다봤다 더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 내 순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엎드리려는데 전화곤 여자애가 물었다 너도 책 읽는 거 좋아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좋아해? 전에 보니까 소설책 읽고 있던데 아무거나 근데 왜 넌 아무한테도 질문 안 해? 우리한테 궁금한 거 없어? 모두가 조용하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다 없어 아무것도 저러니까 친구가 없지 한 남자애가 다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더 이상 귀찮아지고 싶지 않았고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쳐야 했다 내가 칠 수 있는 울타리란 이런 것이었다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대화가 가장 빠르게 끝날 말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간이 되자 담임이 시계를 한번 보고 말했다 시간 충분하니까 거의 다 시킬 거야 준비 다 했지? 반 애들은 자신 있다는 듯이 크게 대답했다 담임은 1조부터 두 명을 지정해서 소개를 시켰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둘은 민망하다는 얼굴로 서로를 보다가 소개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나왔던 질문과 비슷했다 1조가 끝나고 조금씩 내가 속해 있는 조 차례가 가까워졌다 이상하게도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정말로 하찮았다 담임은 내가 있는 조를 쳐다보다가 전학 온 여자애와 나를 지목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뱉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반 애들이 그 여자애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유난히 먼저 해 담임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난아 발표하라고 나는 책상을 뚫어져라 보다가 숨을 길게 내뱉고 말했다 아는 게 없어요 뭐?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담임이 말했다 이름이라도 소개해 몰라요 담임은 어떻게든 화를 참아보겠다는 얼굴로 심호흡을 길게 하고는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유난히 소개해봐 그럼 내가 말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 시간 끝나고 둘이 따라와 선생님 반유난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같은 조 남자애가 소리쳤다 그럼 그 옆 친구가 해봐 담임은 하던 걸 마저 진행했다 나는 가만히 선 상태로 그 남자애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담임이 말했다 반윤환 옆 친구는 저렇게 많이 적었는데 넌 대체 뭐 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책상만 봤다 하지만 담임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나와 같이 서 있던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둘이 다시 해올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의 얼굴을 봤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과를 하는 걸까? 담임은 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길 기다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같은 조 애들이 나를 욕했다 저럴 줄 알았다 매일 피해만 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냥 말을 말자 저런 새끼한테 좋게 말해봤자 우리만 손해야 나는 내게 벌어진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엎드렸다 이제 학교가 끝날 때까지 엎드려 있으면 끝이었다 아니 끝이라고 생각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여자아이와 같이 담임에게 갔다 담임은 거의 내 얼굴만 노려보며 혼을 냈다 너 때문에 친구도 피해보는 거야 알겠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로한테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준비해서 다시 찾아와 네 그 아이가 대답했다 만약에 이번에도 똑바로 안 해오면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 나는 다시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엎드렸다 잠시 후 그 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악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거다 나는 잠깐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거야 약속한 거야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엎드렸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직 나흘이 있었고 나흘 동안 그 아이에 대해 알아가야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숙제가 귀찮게만 느껴졌다 그 숙제로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선과 뜻밖의 위로 25세 작가가 그려낸 새로운 감성의 한국 소설 지은희 임하훈 1994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2년제 대학 졸업 후 김포공항 특수보완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뜻밖의 계절 임하훈 저 시공사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수고하여 시공사 시를 Benمر 바로 네 스위치 네 네 감사합니다.